1, 2, 3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대박 와 진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세비삼을 찾아주셨는데 여러분 모두 저희 스테이씨 보러 와주신 거 맞죠?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바로 개인 인사 드려볼까요? 네 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씨 아이사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이씨 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수민입니다 와 대박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세비삼에 찾아온 이유가 있죠 네 자 드디어 8월 16일 스테이씨의 세번째 미니의 웜틴프레쉬가 발매되었습니다 네 네 음악방송이나 아니면 우리 팬사인회 오늘도 했었는데 그렇게 팬사인회를 우리가 스윗들을 많이 많이 만났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일반인분들까지 만난 건 거의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네 맞아요 네 진짜 이렇게 색다른 만남은 처음이라서 와 너무 신나고 설레고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어때요? 너무 좋아요 아 또 되게 덥다고 들었어요 너무 덥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해가 지고 있는데 괜찮아요? 네 스테이씨가 이겨버릇이 뭐예요? 아 여러분 이게 저희의 자체 발간을 넘어서서 뒤에 너무 해가 세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? 너무 눈부시죠? 안 괜찮으세요? 아이고 괜찮아요 어떡해 어떡해 한 시간만 기다렸다가 할까요? 해가 들 때까지 안돼요 아 세 시간 오니까 더운 거 하나도 모르겠죠? 네 그리고 오늘 앞자리를 맞추시려고 아침부터 기다리셨던 우리 씨 어제 밤부터 기다리셨던 우리 씨 어제 밤부터 기다리셨던 우리 씨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감동이야 오늘 이렇게 저희가 게릴라보면 처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뭔가 색다르고 또 재밌는 거 같아요 응 뭔가 많이 와주신 만큼 저희가 더 신나고 또 좋은 모델 보여드릴 테니까 아직 버블 스테이씨 버블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스테이씨 버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네 방금 보여드렸던 무대는 2월에 나왔던 저희 테디베어라는 곡인데요 다들 아시나요? 네 오 오 좋아요 테디베어 근데 진짜 응원법이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스윗 소원 와 윙컴 원팟다 자 그럼 나는 스윗은 아니지만 오늘 입덕하러 왔어요 와 와 굉장히 많으시네요 혹시 친구 따라왔어요? 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무대를 보여드릴 건데 네 다음 무대는 뭘까요? 뭘까요? 어 파피? 아닌데 아 드립배마원스터 어 어떻게 스테이씨한테 명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경경이라는 노랜데요 맞아요 세경경이래요 여러분 네 아시는 분? 네 아시네요 다 아시니까 다 따라 부를 수 있겠네요 혹시 은원법도 아세요? 네 오 오케이 모르시면 지금 스테이씨 유튜브에서 세경경으로 퍼치면 나오거든요 네 우리 함께 따라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기대하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? 그러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두번째